몇 시까지? 몇 시까지? 한 3시니까 3시간반 오케이 오늘은 아 점심 먹고 날이 비가 그쳐서 혼자 밭자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원팀들이 산에 갔다가 우리 난실에 돌렸습니다 잠깐 또 2차 가자고 해서 섬가로 왔습니다 일단 요즘 합천 산지가 이제 비수기로 난초가 잘 안보입니다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고 좋은 난초 있으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crazy 가 аки 시 난추들이 왜 안보이는군요 전부 철첩은 밧자리라 아예 난추를 구경하기 힘드네요 전부 철첩은 밧자리라 아예 난추를 구경하기 힘드네요 전부 철첩은 밧자리라 아예 난추를 구경하기 힘드네요 전부 철첩은 밧자리라 아예 난추들이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을 먹어서 꾸덩꾸덩해지네요 아따 엄청나게 긁어놨네요 이야 이거 이상한데요 간복류 소멸성 간복류 같습니다 신화의 맛 들어있는거 보니까 간복류는 간복류 입장마다 입장마다 살짝 드럽네요 아따 으유 감사합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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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맛있네 나가요? 아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